안녕하세요 친구들 톡톡쇼입니다. 오늘은 슬라임 ASMR을 해볼건데요.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업만지러 고고싱. 일단은 꿀발 치즈젤리부터 만져보겠습니다. 특히도 엄청 몰랑몰랑한 슬라임에 엄청 쫀득한 스펀지를 넣고 넣어주고 속은 기분이에요. 둘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만지니까 진짜 특힘인 특힘은 굿 여러분 여기 이런 방구같은 소리가 있는데 제가 긴거 아닙니다. 일단은 이런 벌글쌤이였고요. 다음은요. 빅 추잉 슬라임 한 번 만져보겠습니다. 빅 추잉 슬라임 1번 띄게 빅 추잉 슬라임 1번 띄게 이 느낌은요 마치 구름에 뭔가 비가 왔는데 보랜이나 구름에 그 봄비가 와주고 젖은 그 구름 느낌이에요 되게 이 느낌은 몽실몽실해요 이 부드러운 글라임의 결 너무 포근해요 와 이 느낌 완전 굿 네 이거는 다시 다음 슬라임은요 이 진주 바다 슬라임을 만져볼게요 이게 진주가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 좀 양이 붙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너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안 먹으면 네 이렇게 만들거에요 탐사인 봉글봘글 봉클레이예요 이거는 제가 물을 좀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거 두끼는요 엄청 똥글똥글한 알투리 막 여러가지 모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것도 이거 소리가 아주 굿 마지막으로 팝커튼 아이유 크런치 치즈 슬라임 근데 이것도 이 PPR갱이가 좀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좀 향해 좀 갈게요 이거 느낌은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렇게 느낌은 좋지는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넣고 이제 모든 에게를 다 모든 슬라임을 다 공개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구글 들으세요 그러면 안녕